최대 체력 14 이거지 좀 맞아야 되는데 엘리트 때려잡자 엘리트 여기 하나 둘 셋 하아 강해진다 고기가 어떻게 발동되는 걸까 순서대로 발동되는 건가 좀 더 맞아보면 알겠지 아 하나만 발동되는구나 아니 에반데 이렇게 빠진다고 절단 하나 더 난관 난관 타혈이란 타혈이란 타혈양초 개지 다 차면 필살기 쓸 수 있습니다 운영 팅팽팽팽팽 딩댩댩댩댩댩댩댩 넷푸로 얌수로 분노 조절하자 해 têm 난't 안't 완전 일어나 쳐봐 끼요옷 빡 세상에 막기 전엔 안전하다 하지만 아이언 크레드가 화났을 땐 대검 뭐? 우어? 너 임마 어? 그러면 안 돼 내가 더 반응 대대대검 단갈죽 갓격불 대검 너무 많이 씹었는데 적당이 집을 꺼 대검 빡 적당ned 파워 포션 재물 포식 이거 포식이 낫지 않을까? 최대 세력 많아야 편할 것 같은데? 판도라 지불 전체 소돌 소돌 잘 나왔다 엘리트 3마리 잡으러 오자 그리고 가는 김에 포식 포식도 하고 적 없지 화염장벽 있네 야 화염장벽 좀 줘봐라 그래 먹고 맞고 아 이거 맞는 것도 은근히 은근히 힘드네 피가 안 깎이는데 맞고 맞고 고통 파열 다운 고통 파열 사신 마렵다 한개 돌파 떴는데 한개를 넘어 쏘자 대검 두개만 쓸까 아 근데 대검 대검 괜찮을 것 같은데 대검 대검 만한 대검 만한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대검 만한게 없을 것 같은데 흠 흠 금속 구했으면 좋지 흠 흠 흠 흠 아 포식올려놓을꺼야 포식강화 2분의 1 2분의 1이엔데 음 맞자 포식강화 됐다 현류 현류보단 힘 배율 높은게나 쓴 쏟은 없냐 없네 아아아아 아아 망고까지 아 먹고야 발겠다는 심렴 아아아아 50들? 너무 센데. 한입 해먹네. 파열. 파열. 피 1만 깎으면 되는데. 아이고 이런.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. 빵. 포식갖고자. 32. 배. 아니 망고배 다 나오네. 이제 딸기 나오네. 딸기가 빠졌네. 병불소들. 병불소들. 고통구야. 파열. 물음표 카드. 진아. 침. 바. 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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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맞는게 낫네. 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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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을 빨리 깎을 수 있는 기사 이런 이걸 못먹네 보시고 합니다 포식 강화가 무감각 무감각 괜찮겠지 아닌가 필요없다 체력 달린다 체력 달린다 체력 sever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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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성나컵 소주? 성나컵 성나컵으로 공격 포션 같은 것들 모아야겠다 심장 대비하려면 포션을 소주 아무튼 최대 체력은 계속 올려놔야지 피 깎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salon 피 깎이비 짠 딴딴딴 짠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에리트 3마리 잡으려면은 이쪽 길 현금이 이었던 것 과도자는 은근히 위험하네 딜카드 안잡히면은 먹지 못하겠는데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는데 먹을 순 없다 하니버리 잘 먹는다 아이고 포션 벨트 성난 것 까지 피 포션 사야겠지 공격 포션도 괜찮을 것 같아 어포 살까 피 포션 40% 힐 아 이거 은근히 위험한데 잠깐만 이제 안 위험해 맹렴 퍼즐 재생 포션 챔포 시험두미 시험두미 시험두미는 좀 조절하기 힘들 것 같애 야 나 파워 포션서거 에끼고 에끼었는데 그냥 두개 다 버렸네 opening 분노한 채로 들어갔으면은 나았을텐데 무장해져 한 대 맞으면은 분노 터진 킹감매 651댈 여기서 또 올린다고? 지불? 지불? 광폭화 광폭화 대가는 지불되었다 좀 더 맞아야겠는데 한참 맞아야돼 너무쉐졌다 너무 쌔졌다 빱상으로 힘을 올렸는데 딱히 손에 댑은 느낌은 힘 111 한입 독고 야 이게 독고가 나오네 띠용 유황? 아니야 유황하면 고래 본다 사신 마렵다 억수로 좀 맞아야 돼 사신 마렵다 닥터 사신 마렵다 사신 마렵다 90강 193 오우 죽겠는데 표고새가 한계 돌파가 맨 밑에 나왔어 과연 젠장 한계 돌파가 조금만 빨리 나오죠 사신 기사회생 아깝네 아니 너무 빨리 나왔는데 연코펴기 2 어우 세상에 창간 개쎄다 아이고 이런 창간 개쎄다 창설군 보메랑 칼날 체력권랑스 39밖에 안된다 창간 개쎄다 창간 개쎄다 창간 개쎄다 창간 개쎄다 창간 개쎄다 창간 개쎄다 심장 구식업 3340 간다 고 세상에 아 클리어 아크렛다 음 배 부르네요 배가 좀 많이 부르네 205의 도꼬도 있다